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줄에 들어서는 대리기사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인생을 두 번 살게 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썰맘 구독자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젊어서 이런저런 방황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낮에는 이런저런 알바를 하고 밤에는 대리를 뛰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라고 하면 뭐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진 않더군요. 술 취한 사람들 상대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아니면 누가 데려다 줄까 싶어서 잘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콜이 잡혔는데도 현장에 막상 가보니 손님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에서 졸고 계시거나 다른 일행의 차나 택시를 타고 집에 가버린 경우도 많지요. 저의 운명이 바뀐 그날도 그렇게 운이 안 좋은 날 중 하루였습니다. 콜을 받아서 갔는데도 도통 전화 연결이 안 됐고 주변을 뒤졌는데도 대리기사를 부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헛걸음친 게 짜증이 나서 주변에 보이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다시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그래야 정신이 들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우연히 그곳에서 대리가 안 잡힌다고 말하는 남자 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도 온다 만다 소식도 없고 아예 잡히지도 않고 말이야. 택시 타고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다시 차 가지러 오려면 귀찮은데 아 어쩌지. 그냥 맥주 세 잔밖에 안 마셨는데 운전하고 갈까? 아우 미쳤어. 너 그러다 큰일 나. 그리고 요즘 음주운전 방주죄도 있어서 너 걸리면 나도 걸려서 안 돼. 아 그냥 기다려봐. 언젠가 잡히겠지. 젊은 두 남자는 넥타이를 맨 회사원이었어요. 주변에 일찍 결혼한 친구 녀석이 있는데 아들 또래처럼 보였습니다. 대리기사 찾으세요? 전 여기 왔다가 허탕 쳐가지고요. 혹시 어디까지 가시나요? 저는 그래도 호의를 가지고 그 남자 손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음주운전 했다가 큰일 난다고 호통치고 싶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리기사 찾냐고 물었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그 젊은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더군요. 대리기사를 찾고 있던 와중에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어와서 그랬는지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던 겁니다. 아, 저희 청담이요. 근데 저희는 좀... 아무나 대리시키진 않는데 제 차가 좀 고급이라... 어느 대리예요? 저를 경계하면서 말을 하더군요. 약간 싸가지가 없다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그래 니들 잘난 부모 밑에서 돈 걱정 없이 컸구나 싶었죠. 그래도 전 참고 묻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차로 데려가더군요. 차는 젊은 애들이 타고 다니기엔 말도 안 되는 외제차였습니다. 외제차에도 등급이 있다면 최고 등급이었죠. 그래서 좀 놀랐지만 그런가보다 하고 재벌진 막내 아들 드라마도 생각나서 그런가보다 하면서 조심히 운전해줬습니다. 네, 엄마. 지금 가고 있어. 할머니한테 말 좀 잘해줘. 나 절대 이 회사 못 다니겠다고. 할머니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달라고. 어? 여기 직원 애들하고 수준이 안 맞는데 어떻게 다니라는 거야? 그 청년은 옆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엄마와 통화했습니다. 직원 애들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아까보다도 더 싸가지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대체 언제까지 테스트를 한다는 거야? 나 이러다 끝나진 애랑 결혼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여기 여자애들 다 별로란 말이야. 할머니, 지금 이제 80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쌩쌩하시지? 잘 먹어서 그런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청년은 엄마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도 저런 환경에서 자라서 저렇게 부모님에게 투정 한 번 부려봤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니, 전화 받아줄 엄마라도 있었으면 했어요. 다 왔습니다. 여기 세울까요? 네, 기사님 운전 잘하시네요. 종종 연락드려도 되죠? 명함 하나 주세요. 예, 낮에도 종종 운전하니까 종종 불러주세요. 아무 말 안 하는 제가 믿음직스러웠는지 명함을 하나 달라고 하더군요. 속으로는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썩어가는 거라고 잔소리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그저 명함을 하나 남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그 청년은 자주 연락해왔습니다. 매일같이 낮술을 즐겼고 밤에도 간판이 휘황찬란한 술집에서 나와서 연락을 하더군요. 아침에도 숙취운전하면 안 된다고 연락을 해왔고요. 인성은 별로여도 돈은 많은 녀석이었습니다. 가끔 여자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운전만 했습니다. 자기야, 언제까지 자기 그 회사 다니면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을 거야? 자기 할머니 정말 너무하신다. 이렇게 능력 있는 손자를 그런 데서 회의 자료나 복사하고 상사들 커피나 사들고 다니게 하고 말이야. 왜 너까지 나한테 잔소리야? 잠깐만 기다려봐. 할머니 요즘 많이 아프셔. 납골땅 알아보고 다니신다고. 어머, 진짜? 대박. 자기 회사 물려받으면 나 버리면 안 된다. 나 찍소리 안 하고 신부 수업 받고 있을 거니까 나 버리면 안 돼. 야, 너 같은 거랑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기절하신다. 신분 세탁을 좀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직업이라도 가지든가 넌 양심이 없냐? 여자와의 대화는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태우는 여자는 매번 바뀌었는데 신기하게도 매번 결혼 이야기가 오가더군요. 웃음이 났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느 순간엔 녀석이 저를 아주 기사처럼 부리더군요. 가끔 다른 콜이 잡혀있을 때도 저는 여기로 달려갔습니다. 대리비는 물론 수급이라고 하면서 돈을 막 줬으니까요. 덕분에 낮에 알바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두둑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통 연락이 없더군요. 얘도 이제 정신을 차렸나 싶었는데 괜히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전화를 직접 해볼 순 없었죠. 대리기사가 뭐라고 전화까지 해서 안부를 물어보겠습니까? 저는 그날 하루는 푹 쉰다고 생각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이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도 녀석에겐 연락이 없더군요. 별의별 상상이 다 됐습니다. 어머니한테 혼났나? 아니면 차를 뺏겼나? 아니면 어디 장기 여행이라도 갔나 싶었죠. 아니면 나 말고 다른 대리기사를 고용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창 경기가 나빠지면서 대리기사를 찾는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땐 코로나 때문에 술을 안 마시더니 이젠 그런 회식 문화 자체가 거의 소멸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법안도 강화되면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아예 술을 안 마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밥줄 끊길 것 같아서 점점 초조해지더군요. 퀵배달을 해볼까? 아니면 차를 사서 택배를 해볼까? 이런저런 고민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반짝 일하고 평일에는 놀게 되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거의 한 달이 되어갈 때쯤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게 됐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임금도 너무 작고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물가는 오르니 집에서 사발묘만 먹는 날이 늘어만 갔죠. 이러다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씁쓸하더군요. 인생이 마치 챗바퀴 같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였으니까요. 그렇게 며칠간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 틀어박혀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낮시간에 누굴까 싶어서 순간 긴장이 되더군요. 여보세요? 아, 예? 누구시라고요? 잘 안 들리시나? 한동안 그쪽 매일같이 불렀던 청년이 있지? 그 청년 할미요. 이제 틀리나? 아, 예. 이제 들립니다. 근데 무슨 일이신지요? 기사 쓸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시간 되시나 해서 하루만 운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젊은 청년의 할머니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서 그런지 80줄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할머님, 그 청년은 요즘 통 안 보이던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 우리 청식이? 우리 청식이가 일이 좀 있어요. 할머니는 저한테도 존대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목소리도 너무 따뜻했습니다. 순간 정식 청년이 할머니한테 재산을 가져오려 했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돈 많은 노인내여서 고약할 거란 생각도 들더군요. 내일 정신 박책 차리고 운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저는 바로 새벽에 일어나 약속한 장소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어서 그런지 동네 분위기가 스산하더군요. 커피를 마시면서 손님 집 앞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런 동네 살면 기분이 어떨까 싶더군요. 집들이 의리의리했습니다. 동네는 쾌적해 보이고 시설도 잘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곳곳엔 CCTV도 잘 되어 있어서 보완도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동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커피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기분 때문인지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이런 곳에서 가족들이 오순도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평생 돈을 모아도 20평대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고운 한복을 입고 나타나더군요. 할머니 뒤로는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식 청년도 있었지요. 아니, 이렇게 가족들이 많은데 운전해 둘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불렀나 싶더군요. 물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 잘 모셔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걱정 마세요. 정식 청년은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더니 제게 좋습니다. 원래 정식 청년이 타고 다니던 외제차였습니다. 운전은 익숙하겠다 싶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얼굴이 많이 안 됐네요. 저는 청년 가까이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처한 모양인지 아무런 대꾸도 안 하더군요. 말을 괜히 했나 싶어 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할머니를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모실까요? 그때 보내주신 주소는 납골당이던데 거기로 가면 되나요? 예, 거기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내가 멀미가 좀 있어서 그러니 천천히 운전해 주세요. 저는 운전대를 잡고 부드럽게 운전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납골당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한복까지 입고 오셨을까 싶었지만 한동안은 가만히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운전만 했습니다. 청년의 얼굴도 안 좋아 보여서 그런지 무슨 일들이 있는 것 같았죠. 어르신, 좋아하시는 음악이라도 있으세요? 가는 길이 조금 멀어서 음악이라도 틀까요? 아,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좋습니다. 예, 그러죠. 노인네 주책 떤다고 생각 말고 김호준 노래 틀어줘요. 나는 그 가수만 보면 우리 아들이 생각나서 말이야. 마침 저도 좋아하는 가수여서 그 가수의 노래를 틀어드렸습니다. 구슬프면서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가사들이 할머니의 눈가를 촉촉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 풍경도 고층 건물에서 나무들이 울창한 외곽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할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노래를 좋아했다고요. 모르겠습니다. 노래를 듣다 보니 저도 울컥하더군요. 음악을 듣다 보니 금세 납골 땅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어르신 뒤를 따라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숙연해지더군요. 어르신은 익숙한 듯 중앙에 자리 잡은 유골함을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요리를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여보, 잘 지냈소? 나야, 나 미자. 너무 오랜만에 왔지? 걱정마.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갈 거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요즘 더 우리 아들 생각이나 안 해. 내가 그때 그냥 일본으로 데려갈 걸. 지금도 후회가 돼. 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건데 일본 간 사이에 죽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당신도 내 원망은 하지 마쇼. 저는 옆에서 할머니 얘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자라는 이름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지만 세상에 비슷한 이름이 얼마나 많겠냐는 생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 납골 땅도 여기 하나 만들어 뒀어. 어디서 죽었는지 말을 안 해 주니 알 길이 있나. 아들 이름 하나 알려주지도 않고. 내가 정말 이렇게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말이야. 그래서 당신 곁에 앉히 해 주려고. 그러면 우리 애가 그나마 편하지 않을까. 들으면 들을수록 할머니의 사연은 기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는 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죽은 손자의 행방을 끝까지 숨긴 것 같더군요.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 내내 할머니는 참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을 혼자서라도 키웠어야 했다며 후회하는 게 진심처럼 느껴지더군요. 순간 내 어머니도 저러실까 후회하고 계실까 싶더군요. 어딘가에 살아는 계실까 일본에서 도라는 오셨을까 곱게 늙으셔야 할 텐데. 어르신은 남편과의 인사를 끝내고 옆 동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첫째 아이의 유골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걸음이 무거우신지 중간중간 쉬어야 할 정도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래 애미야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하지 말아다오. 우리 아가가 그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아빠 닮아서 눈도 크고 입술도 토톰하니 얼마나 남자답게 생겼는지 모른단다. 할머니는 무거운 표정으로 죽은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어디 묻혀 있는지조차 몰라서 이렇게 빈 유골함을 안채해놓다니요. 어느 부모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나도 곧 갈 테니. 너무 오래 살았나 봐 못 볼 꼴을 너무 많이 보네. 며느리가 나 죽으란 듯이 납골 땅을 알아보고 있더구나. 내가 그 집에서 어떻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지 나도 막막하단다. 가끔은 며느리가 주는 미숫가루도 이상하게 의심이 되고 손주 녀석은 매일같이 회사 물려달라고 떼를 쓰니 말이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돈이라도 없었으면 좋았을걸. 그럼 가족들 간에 정이라도 쌓여있었지 않을까. 할머니는 아마도 다시 재혼을 해서 새 가족을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사셨던 이야기들을 죽은 아들의 영정 앞에서 한없이 풀어놓더군요. 듣고 싶지 않았는데도 자꾸 이야기가 들려와서 저 또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뒤에 서서 한창 있는데 이제 그만 올라가자고 하더군요. 얼굴은 아까보다 개운해 보였어요. 마음이 편해지셨는지 할머니는 저를 향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계신가? 결혼은 했고 애들은 있지? 여느 어르신들처럼 저의 신상을 궁금해하시더군요. 저는 이 나이 되도록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없어서 늘 어르신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네 어르신. 제가 아버지 일직녀이고 어머니도 없이 할머니 밑에서 크다가 보육원에서 컸습니다. 저 같은 놈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서인지 결혼도 못했고요. 뭐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것도 편하고 좋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거리낌 없이 저의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죠. 거짓말하면서 저를 포장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응? 정말? 아유 난 당연히 결혼한 줄 알았지. 근데 왜 어머니는 같이 안 사셨소? 아유 미안하네. 내가 괜한 걸 물어봤나?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돈 벌러 일본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딴 남자를 만났는지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릴 때라 할머니가 얘기해 주신 것 말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가족사도 어르신의 이야기만큼이나 굴곡이 컸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인지 어르신이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시더군요. 에? 일본? 나도 젊을 때 일본에 잠깐 있었는데. 자넨 태어난 동네가 어딘가? 원래 아버지 살아계실 땐 이 납골당 근처에 있는 동네였어요. 그러다 할머니랑 짧게 살다가 보육원으로 갔죠. 사실 오늘 주소지 보고 놀랬어요. 제 고향이기도 해서요.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했습니다. 버려졌다는 그 상처가 지금은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말을 하고 보니 아닌 것 같았습니다. 5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계속 창밖으로만 두고 있더군요. 무슨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습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만 아드님을 먼저 보내셔서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제 말에 할머니가 갑자기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괜한 말을 했나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차를 세우고 커피숍으로 좀 가자고 하시더군요. 할 얘기가 많다고 말이죠. 기사님한테는 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시죠. 저는 가까운 곳에 커피숍을 찾아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갔죠.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시 외곽지라 그런지 사람도 전혀 없더군요. 어르신은 피곤한 얼굴로 아주 쓴 에스프레소를 시켰습니다. 사실 나도 놀랐네. 자네 어릴 때 얘기를 들으니까 나랑 너무 비슷해서 말이야. 막상 얘기를 하려니 자네한테 미안하네. 나도 남편이 좋고 아이가 두세 살 때쯤 일본으로 건너갔고 이후에 다시 10년 동안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었지. 그 아들이 살던 곳도 이 동네고. 아휴 이게 말이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새끼는 잊히지가 않아. 아휴 그럼요. 가슴에 돌덩이 하나 박혀있는 거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죠. 저는 어르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쓰럽기도 했어요. 저는 사실 그동안 저를 버리고 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의 삶이 있으니까 이해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쉽게 되지가 않더군요. 근데 막상 어르신의 얘기를 들으니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자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 저요? 68년 2월 2일입니다. 입춘 가까울 때 나으셨죠. 너무 추워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할머니가 얘기해 주셨어요. 할머니랑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돼서 지금은 어머니 소식도 물어볼 수가 없지만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제 생년월일을 얘기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생일이 다가온다는 것도 말하는 순간에야 깨달았을 정도로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에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군요. 뭐? 68년 2월 2일? 2월 2일? 아니, 그럴 리가. 아니, 자네 이름이 뭔가? 어르신, 갑자기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자네 이름이 뭐냔 말이야. 진짜 2월 2일생이란 거지? 나한테 거짓말하면 천벌받을 줄 알아. 어르신, 고생하세요. 왜 그러세요? 제 이름은 김천호라고 합니다. 보육원 들어갈 때 할머니가 다시 지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이름도 없이 지냈다고 해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호적에도 나중에야 올렸대요. 제 이름을 밝히자마자 할머니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저를 보고 죽은 아들이 떠오르기라도 한 걸까 싶어서 걱정이 되더군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시 서울로 올라갈까요? 다시 집으로 가자는 제 말에도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만 보았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무섭더군요.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자네 혹시 나를 알고 있나? 그래서 우리 손자한테 접근했어? 아니, 아니고서야 내 아들하고 청구가 이렇게 딱딱 들이맞는단 말인가? 네? 그게 무슨... 혹시 아드님도 2월 2일생이세요? 제가 어르신을 어떻게 안다고 접근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어르신은 다른 가족들도 다 계시잖아요. 어르신은 고개를 깨웍거리더니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오랜만이네요, 고모님. 제가 한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때 제 아들 죽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고모님, 저 이제 내일 모레 창례 치를 나이에요. 이제는 저도 알아야 하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은혜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예? 제발요. 자네 왜 이렇게 흥분해 있나? 무슨 일인가 글쎄. 차초지종을 알아야 말하지. 수찬이 두세 살 때 얼굴 보고 못 본 사람이 갑자기 수찬이는 왜 찾는다 그래? 얼굴은 모르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르신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는 바람에 이 모든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민망하더군요. 저는 저절로 고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 내가 자네 죽을 때 되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자네 아들 보육원에 버렸대. 우리 엄마도 참 너무했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키우냐고 매몰차게 버렸어. 네? 보육원이요? 어느 보육원이에요? 고모님 그러지 마시고 아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 주세요. 제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저 원통에서 저승으로 못 가요. 만약에 살아있다면 죽기 전에 만나고 죽어야죠. 아휴, 왜 이렇게 흥분했나? 기다려 보게. 내가 그때 보육원 어디로 갔는지랑 이름이랑 알아보고 전화 줄 테니까. 근데 말이야. 우리 집 근처에 좋은 땅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도로가 난다고 해서 말이야. 돈 좀만 꿔주면 내가 금방 갚을 테니까 잠깐만 빌려줄 수 있나? 내가 자네 아들 정보는 꼭 알아보고 전화 줄 테니까. 어떤가? 어르신은 고모님과 통화하면서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것까지도 거래를 하시다니. 그럼요, 고모님. 걱정 마세요. 아들 살아있고 만나게만 해주시면 제가 그땅 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죽기 전에 아들 얼굴 한 번 보는 게 소원인걸요. 그러니 잘 알아봐 주세요. 어르신은 돈보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지만 이상하게 기사님하고 꼭 연결이 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말이야. 일단 며칠만 기다려보고 다시 연락 주겠네. 이제 서울로 가세. 저는 몇 가지 겹치는 걸로 제가 어르신의 아들이 될 거란 생각은 안 했습니다. 68년 2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정식 청년 때문에 졸지의 사기꾼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어르신 주변에는 워낙 어르신 돈을 노리는 사람들만 드글거리는 걸요. 매사에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또 조심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날은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정식 청년이 준 일당 말고도 수고비를 더 두둑히 챙겨주셔서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이후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식 청년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사님, 저희 할머니가 좀 보자시네요. 여기 그때 그 경기도 납골 땅 기억하시죠? 그 주변에 보면 가정 요양원이란 곳이 있어요. 거기로 가시면 됩니다. 예? 갑자기 요양원이라뇨? 어디 아프세요? 예, 갑자기 편찮으셔서요. 말 길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시간이랑 장소 보내드릴 테니 거기서 물어보세요. 예, 아, 예, 예. 저는 정식 청년의 말에 더 이상 어르신의 안부를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요양원이라뇨. 그때 어르신이 하신 말씀 때문인지 이런 상황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아, 근데 그때 저희 할머니랑 무슨 얘기를 하셨길래 다시 기사님을 오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 별말 없었는데요. 아하, 제가 죽은 아드님하고 생년월일이 같아서 2년인가 보다 하셨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부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도망이 나셨나? 암튼 알겠어요. 정식 청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투가 여전히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후 어르신과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가보니 요양원이라고 하기엔 고급 리조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역시 노후에는 돈이 있어야 하나보다 싶더군요. 저는 초대된 호실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 어르신과 남자분이 한 분 서 계시더군요. 정식군의 아버진가 싶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깍듯이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우 선생님. 저는 땡땡 법무법인의 수석 변호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변호사요? 그때 제 머리카락 가져가셨던 분이랑 또 다른 분이시네요. 근데 무슨 일로 여길... 예, 어머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두 분이서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등장에도 얼떨떨했지만 어머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라뇨? 제 인생의 어머니라니? 그건 말도 안 됐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 부잣집 어르신이 우리 어머님인가 싶어서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르신? 그래, 깜짝 놀랐지?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가 그렇게 우리 아들 보고 죽고 싶다고 소원을 빌었는데 내가 불쌍했는지 하느님께서 이뤄주셨나 봐. 어쩜 이렇게 인연이 될 줄이야. 제가 진짜 어르신 아들이라고요? 분명 저희 어머니는 일본으로 가셔서 행방이 묘연해지셨는데. 그러게나 말이다. 이게 다 너희 할머니가 꿈인 짓이란다. 어르신이 해주시는 설명은 이랬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자기 아들이 죽자마자 며느리 보고 돈 벌어오라고 일본으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손자 잘 키우고 있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본에서 돈을 보냈는데 그 돈들 다 사기로 털리면서 저를 보육원에 보냈던 겁니다. 저한테는 반대로 어머니가 날 버렸다고 하셨고요. 이후에도 내가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죽었다고 하더구나. 그걸 믿은 내가 잘못이지. 어머니는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본인이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면서 말이죠. 어르신은 가슴을 치면서 너무나 원통해 하셨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감정이 격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제 어머니시죠? 어머니 고정하세요. 그러다 큰일 나세요. 이렇게 결국엔 만났잖아요. 그래, 아들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대리기사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시어머니 무덤을 파서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야. 어머니는 화를 냈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이게 현실인가 꿈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는 어머니를 고정시키고 제게 깍듯하게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는 서류를 꺼내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어머니 명의의 재산들을 상속한다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류는 호적 정정신청서고요. 저는 그 서류를 보고 더 놀랐습니다. 호적 정정이야 그렇다고 쳐도 상속이라뇨. 상속 서류에 있는 재산 목록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이 3개, 고급 외자차가 5대, 유명화가 그린 몇십 점 외에도 가지고 계시던 골드바 목록까지 다 적혀있더군요. 재산 상속이요? 제가요? 아이고, 다른 아드님들은 어쩌고 저한테 이렇게 많이 주세요? 사실 지금 자녀분들은 친자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재혼하신 남편분께서 혼혜로 낳으신 자녀분들이세요. 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머님께서 상속을 안 하기로 하셨답니다. 이 요양원에 보낸 것도 그분들이셔서 단단히 화가 나셨거든요. 어머님이 자꾸 며느리를 의심하니까 그걸 가지고 치매니 정신병이니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의사 소견서를 꾸려서 여기 넣으셨다고 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저는 정말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놓는다고 그 재산들이 자기께 된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마 그쪽에서는 회사 경영권까지 노리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3A건설 대표시거든요. 주주총회까지 자기들끼리 열고 지금 회사 분위기가 난리가 아닙니다. 저는 점점 더 기가 막힌 소식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그 회사는 아예 매각하려고 준비 중이세요. 그 금액들도 다 아드님 드린다고 하니까 그건 차차 상속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도 충분한데... 아닙니다. 그건 그분들 주세요 그냥. 그래야 뒤탈도 없지 않겠어요 어머니?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러려고 했다. 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 나도 너한테만 주는 게 걱정이 돼서 말이야. 근데 봐라. 멀쩡한 나를 이렇게 요양원에 가두지 않니? 괘씸해서 절대 그렇게 못해주겠어. 차라리 기부르라면 했지. 저는 그 얘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와 짜고 쳐서 이런 요양원에 보내버리다뇨. 피는 안 섞여도 그래도 키워주고 길러주신 어머니인데 감사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니 심정이 이해가 가더군요. 그래서 그 재산을 그 사람들한테 안 주고 내쫓는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진행하는 게 어머니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더군요. 복잡한 일은 나중에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어머니 건강을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저는 아직도 제 볼을 꼬집어봅니다.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하고 말이죠. 이후 저는 아예 요양원 근처로 이사를 가서 매일 어머니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다니요. 저는 어머니의 재산보다도 어머니와 매일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밥을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쁩니다. 어머니가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기사를 해드릴 수 있는 지금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직 회사는 변화된 건 없는 상태라 진행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키는 대로 하는 중입니다. 인생이 늘 막다른 골목처럼 힘들기만 했는데 어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다들 살아계신 부모님께 연락 자주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